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후반부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1권부터 5권이 발간이 됐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서적입니다. 이 책에는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한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조작한 정거물을 가지고 많이 이런 보급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전선에 이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특히 이제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룬 책인데 이 김동주 교수님이 쓴 아주 역작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런 책들은 한두 권 나오기가 힘듭니다. 가장 사람이 이렇게 왕성한 시기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인 가운데 글을 쓴다는 것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지도 있지만 비판받을 그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홍준표 씨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홍준표 씨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판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씨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호불호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논평자로서 홍준표 씨가 발신한 그런 정치에 대한 관점을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사돈난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사돈난말한다 그렇게 좋은 의리감은 아닙니다. 홍준표 씨의 정치 논평에서 한국의 정치에 대한 약간 까칠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까칠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니 홍준표 씨는 그렇게 다선 의원으로 정치판에 있으면서 지금 정치가 이렇게 한마디로 개판이 됐는데 책임이 있지 않소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돈난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제쳐놓고 남의 일에만 창간한다는 뜻이 우리가 사돈난말한다 이야기인 거죠. 오늘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좀 생각할 만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 11년 동안은 오로지 5기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인맥도 없고 엘리트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실력과 5기라도 있어야 당시 검찰 세계에서 버텨 나갈 수 있었기에 나는 5기 하나로 검사 11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검사하면 정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지난 3년 한 8개월 정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소위 한국의 사법부 법조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검사들에게 무슨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수사해야 되면 수사하는 거고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들 같아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사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히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하고 선택적 정의에 대단히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이 것 같습니다. 정치판은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보고 들으란 이야기 같습니다. 어이 대통령 이거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쓰신 것 같아요. 여야 소통이 사라지고 금투사 정치가 정치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걱정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 씨가 발신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는 겁니다. 작금의 정치적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그런 소위 논평을 발신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정치판의 혼란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다 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솔직한 거죠. 여야 모두 오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홍준표 씨 생각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야기죠. 현재 정치판의 혼란은 선거부정을 덮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침묵했기 때문에 모든 비극이 다 발생한 거다.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덮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바는 없으나 그러나 그는 선거부정을 덮기로 굳게 결심했고 침묵하고 함구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특검법까지 오게 됐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께서 대표를 하게 됐고 이제 민주당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탄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임명한 김용빈이라는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 가지고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까지도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무의력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허우대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홍준표 씨가 이야기하니까 아 뭐 오기정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그냥 옳고 그런 것은 명확히 가립시다. 오기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부정성을 덮었기 때문이고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가 침략을 당한 그 엄청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뜯는 순간 본인의 비극이 다 시작됐고 국민들의 엄청난 뭡니까 고생길이 시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여기 한 분 말씀처럼 만악의 근원이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의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이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홍준표 씨의 기계라든지 달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죠 이런 좀 과감함은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두림실 넘어가는 것은 내 눈에는 여러분들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야 모두 오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덮었기 때문에 다 개판이 된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검투사 정치는 두 다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는 언론도 없고 말하는 원로도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나라의 어른은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의 어른이 없는 천방지축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을 겁니다. 원로들이. 지금 원로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들 가운데 선거부정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후손들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 앞에서 이런들 대통령 되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고했던 박주선 전 의원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원로가 그냥 나이만 먹으면 원로입니까 나이 먹고 뭡니까 여기에 버집이 뭡니까 저성꽃이 좀 피면 이러면 다 그게 원로입니까 원로는 이에 관계없이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로인 겁니다. 대한민국 원로가 어디 있습니까 박주선 씨 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어느 원론이 뭡니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김대중 전주필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조갑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재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고로 나는 대한민국의 원론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나라의 얼넘 없는 천방지축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건으로는 맞는 거죠. 지금은 어른이 없는 겁니다. 세는 달라졌으면 좋으련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홍준표 씨의 시국진단을 보게 되면 작금의 정치판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성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경중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부정성거의 부역자들인 겁니다. 어떤 자들은 부정성을 저질렀고 어떤 자들은 부정성을 좀 은폐했고 어떤 자는 부정성에 침묵한 겁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어른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의 어른이 없기 때문에 천방지축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최소한 정치판에서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씨가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라는 것은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망조가 든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정치인들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진짜 책임이 막중하게 여러분들 느껴야 될 사람인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지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해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라가 아홉 번 침략을 당해 가지고 한 번만 더 침략을 당하면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체제가 그냥 전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과 끈기는 하나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심한 인간인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만큼 여러분들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 조작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이 전산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조작 서브용 pc에다가 조작 프로그램 심어가 다 숫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숫자를 바꿔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증거물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원로 어느 한 사람이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원론 하나 여러분들 선거문제 여러분들 문제 있으니까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실물 위조 투표지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지경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발신 안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이름도 대학 동기생인 김용빈이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보냈는데 그게 완전히 합바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주도 선거범죄가 두 개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별 덕교수를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인 jpg 파일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투입하고 그다음에 뭐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하라고 하면 뭡니까 다 투표함 통과를 해가 여러분들 제출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누가 덮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뭐죠 대법관들 다 덮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성하기를 생각한다면 진짜 강심장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저런 뭡니까 그동안 쌓아온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에서 지금 돌아가지만 안은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봉에 취해 가지고 무슨 k-방산이 야당 법서를 찌는데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죄다 뭡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에 뭡니까 가입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다 뭡니까 입을 담아주지 않습니까 입을 담아가 다 물어주고 서울법대 대한민국 망치인데 서울법대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재인은 서울법대 안 나왔을 거고 무슨 천재 대협인가 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서울법대 나오고 한동훈이 서울법대 나오고 김용민이 서울법대 나오고 김기현이 서울법대 나오고 권영재 서울법대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그냥 노다지로 뭡니까 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는 사회가 됐는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가뭄에 콩나기로 적으니까 다음이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희한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이한 투표지가 재검 표장에 수시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 프린트로 나와있지 어떻게 인쇄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망할 인간들이에요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고 오늘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니까 공병호 tv에서 한번 봐도 했지만 이 나오지 않으면 춘천시 동네면의 관내 사전투표가 기계 한당 1000명을 쳐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나라에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소 1200명 정도 만들어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은 가장 높은 것인가요 Becaus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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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작성한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쓰는 것 머스타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은